안무가 배윤정이 친정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1살 어린 남편과 결혼해 지난해 6월 아들을 낳은 배윤정은 29일 mbn 동치미에 출연해 아이가 잠을 앉아서 함께 밤을 세우느라 힘들다. 그래도 귀여운 아들 보며 버티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 춘정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배윤정은 저희도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생각 안하고 시어머니도 저희를 케어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신다라며 양가 부모님의 사이가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윤정은 시어머니가 순주가 보고 싶어 저희 집에 오시면 서로 만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형께서 다 딸고 싶어 하고 저희 어머니는 밖으로 나간다라고 공개했다. 배윤정은 춘정어머니가 사돈이 조심스러워서 나가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질문에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입을 열면 좀 이라고 말을 줄이며 혹시라도 이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춘정어머니에게 외출을 종용하고 있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곽상아 콜론 쌍거 콱의 퍼프 포스트 케양 곽상아 콜론 쌍거